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기념사 그리고 축사를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몸부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21년 4월 건축공사를 찾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돼서 대외활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2019의 신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이천 호구원장님 전 직원과 유용소관들을 대신하여 기쁜 올해는 3개월에 82년에 대소하여 올해는 오랜 바람이자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자체가 결단해 주십시오 모두 끝마켓 부탁드립니다 모두 끝마켓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